그 형이 지금 나이가 며친데, 지금. 아, 뭐하나 형? 형, 더 이렇게 하는 게 더 이상해. 더 이상해, 더 이상해. 야, 그냥 나이가 지금, 야. 어? 얼굴이 왜 빨개져요, 얼굴이? 아, 창피해, 창피해. 형. 아, 왜 이렇게 창피해요? 야, 그 형이 편하게 해줘. 내가 근데 진짜, 그냥. 아, 형이 불편하게 하잖아요, 지금. 아니, 형, 그 형이 왜 이렇게 겉에, 겉에, 겉에. 아, 왜 안 보고 해요? 아, 형이 진짜 팬이었어, 정말로. 어, 진짜 팬이었어. 그 댄스 수정 뭐, 그리고 그거 있잖아, 그. 그, 일찍 결혼한 그, 저기. 야, 레오네. 어린신부. 어린신부, 어. 어린신부고 진짜 팬이었어. 그 때는 제가 더 어렵기 때문에. 진짜. 여자로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. 그래서 지금 나이가 차서 못 보는 거예요? 지금이 아니에요, 진짜. 저런 따지게 있었으면 좋겠다, 내가. 그게 예전에 그 판결이 있었구나. 그런데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나? 에이,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여자지, 여자는 됐더라고, 그러다 보니까. 어, 근데 뭐라고 scary. 우와. 오오오오오오오오. 크로스 ㅎㅎ ница. 당연하지 한 번 보는 건가? 나 너무 옛날 생각하나. 저 되게 좋아하시던데. 에스는 진짜 재밌었지 옛날에? 네, 윤희 언니랑 같이. 그러지 마. 나도 윤희 애가 한 번쯤 오게. 모든 여자들이 꿈꿨죠. 모든 내가 윤희 애. 당연하지? 당연하지? 당연하지! 이 형이 있다고요? 형이 안 돼잘 거라고 생각하잖아. 당연하지! 야, 다 왔다, 맞지? 맞침 다 왔어. 목소리가 멋있어졌어, 저거. 어, 여기다! 여기 아니에요? 소잉인데! 저렇게 아프지 않아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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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여기가 처음이죠? 모를 피해당시는 재수 양수님 같이 합니다. 기다리세요. 불편하게 하지 말라고 몇 벌리 하지 마. 왜요 형. 형만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? 자연스러워. 자연스러워. 그냥 자연스럽게 편하게 해줘. 근형이. 근형이 좋아해요? 당연히. 왜 우리 쪽을 이렇게 못 봐요. 둘 똑같이 이렇게 넣고 있는 거 알아? 우와. 싸우지 말라고. 말도 안 돼. 근형이 편하게 다른 게스트들 왔을 때처럼 굉장히 우리가 융화돼서 재미있게 해. 그리고 어깨 동무해야지. 다 같이. 우리 팀 다 같이 움직였어. 빨려. 둘, 둘, 둘. 그냥 동생인데. 다 같이 해. 우리 팀 다 같이. 동생이잖아. 동생이잖아. 어깨 동무했다. 어깨 동무. 아무리 생각해도 난 안 돼. 갔어, 갔어. 갔어. 미스 군. 네. 잘 왔어요? 네, 잘 왔어요. 네, 잘 왔어요. 잘 돼가고 있는지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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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형수님이. 어깨 동무했어요, 어깨 동무. 아, 진짜? 아직 은혜를 못 잊었어. 아, 이겼어. 아, 진호야 진짜. 알았다고. 아이, 진호야. 왜 그게 창피한가 봐? 뭐라. 네가 잡힌 줄 한 줄 알아? 이렇게 했다. 아, 지금 왜 이렇게 해? 야, 내가 왜 이렇게 해? 야, 내가 왜 이렇게 해? 야, 이거 왜 이렇게 해? 그냥 무화전 하려고 이랬던 거야. 첫 번째 미션은. 네. 네. 꼬리 잡기입니다. 오, 재밌다, 재밌다. 그런데 이름표 떼기 꼬리 잡기입니다. 좋아. 마지막 한 명 남은 팀이 이기는 겁니다. 이렇게 잡아? 꼬리가 있나 보지? 아니, 우리가 이러는 거야. 꼬리가 있느냐? 야, 진짜 몰라. 말해도 단동 게임인데. 이형아. 네. 아, 석진 오빠 왜 이래? 여기가 없다! 아, 석진 오빠 왜 이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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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빨리. 빨리! 빨리! 아! 으아아아악 으아아악 으아악 야야 왕교